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. 가장 많이 틀린 단어는 무엇인가요, 그럼? 네,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맞춤법은요. 뒤처지지라고 하는데요. 65.3%의 오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된다는 뜻의 뒤처지지를 뒤처지지로 잘못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어를 여로. 그렇구나. 이거를 진짜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 같은 경우는 한글 공부 하면서 틀리기 쉬운 단어거든요. 이건 모르면 뒤처집니다. 꼭 챙기셔야 되고요. 다음 어떤 거 있을까요? 다음 단어는 머무를 조차인데요. 오답률이 61.4%를 기록했다고 하고요. 목표나 이상,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. 그리고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좁다와 혼동하기 쉬운 단어라고 합니다. 좁다는 특히 다소서의 지원 동계 문항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으로 자주 틀리는 맞춤법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다음 단어는 바로 내로라 하는 이었는데요. 지수씨도 인물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네요. 무려 54.7%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내로라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의미의 동사로서 100여 개 팀 사이에서 대상을 받았다. 내로라 하는 경제사를 제친 성과 등 자소서 대부분 문항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헷갈릴만한 것들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다음 어떤 단어 좀 계속 만나볼까요? 기출문제? 네, 다음 단어는 뭐뭐든지가 이제 43.1%로 높은 오답률을 보았는데요.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처럼 어느 것이 선택돼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로서 뭐뭐든지를 써야 되는데 이를 던지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던지와 던지. 그렇다면 이제 던지는 좀 뭐뭐했던 하면서 저는 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꿔서 생각을 하는군요. 다음 거 뭐 없을까요? 있는데요, 또 하나. 뭐가 있어요? 네, 이제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쉽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쉽상은 우리말에 없는 틀린 표현이니까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계속해서 틈틈이 그리고 뭐뭐로서 며칠이고 그리고 무릅쓰고 역할 순으로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고요. 이 중에서 나도 자주 틀린다라는 단어 있으신가요? 저는 틈틈이나 무릅쓰고 맞아요, 좀 헷갈리는 단어죠. 맞아요, 저는 쉽상이다는 정말 헷갈리는 게 쉽상, 그러니까 뭐뭐하게 쉽상이다, 뭐뭐하게 쉽다 그래서 쉽으로 쓰기 쉬운데 쉽상이 뭐 열 번 하면 열 번 다 그러니까 한자 쉽을 쓰는 거라고 우리말이 아닙니다. 쉽은 이제 양이죠. 오늘 두 분 유산 컨셉이 약간 낙타 같아요. 낙타요?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. 낙타요? 그래서 저희는 배로 있도록 할 수 있어요.